전국의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상통에서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라고 합니다 이름은 많이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설강의나 라이브로는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거는 수강생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강생 아닌 분들도 모두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공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통은 종교단체 같다 사이비 종교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와바사바교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시험들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시험이라는 게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가장 궁금하실 건데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사이트들이 합격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합격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유상통 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뭐 타 수강생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매 시험마다 70% 이상의 합격자가 저희 유상통에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상통에서 많은 분들이 입력하신 점수가 거의 그냥 커트라인이 정확하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90몇 프로 그대로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그 이전까지 계속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이 거의 정확한 점수를 커트라인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정확한 예측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없으면 합격 점수 커트라인을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막 그냥 떨어진 것 같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전부 다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유상통 수강생이 아닌 분들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수험번호 입력하고 이런 거 다 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점수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한 커트라인 예측이 되면 아무래도 매도 먼저 맞으랬다고 그냥 안 좋은 결과다 그러면 빨리 또 마음 정리를 또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괜히 한 달 동안 오리무중이 돼서 안개 속이 돼버려서 도대체 몇 점일까 나는 합격일까 아닐까 괜히 기대하고 그걸로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97, 8%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일부 몇 개 지역 빼고는 거의 다 정확하게 저희 예측 시스템이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입력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유상통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꼭 좀 합격 예측 시스템에 점수를 입력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험 총평을 보자면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번 개리직 시험은 컴퓨터 일반 쪽에서 당락 결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컴퓨터 일반이 문제수는 13문제밖에 안 되지만 우리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소수 야당인데 그 소수 야당이 뭘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결정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컴퓨터 일반이 하게 될 것이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전 저희 합격자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우예보 감옥에서는 변별력이 없었다 우편예금 보험 감옥은 대부분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85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변별력이 없는데 세 감옥으로 늘었고 60문제로 늘었기 때문에 문항수가 늘어나면 난이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문항수가 적을 때 거꾸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문항수가 예전에 40문제 출제되던 게 60문제로 늘어나버리게 되면 출제할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일부 킬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그리고 영어 쪽에서 이번 시험에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은 컴퓨터 일반과 영어 감옥에서 당락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우금 전문가도 아니고 우예보 문제를 저는 살펴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우예보는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고득점을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당락 결정이 안 됩니다 결국은 컴퓨터 일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 영어 감옥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반응을 봤을 때는 컴퓨터 일반 감옥이 어려웠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 과락으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예상이고 일단 예상은 맞아떨어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상을 했던 것은 컴퓨터 일반 문제가 열쇠 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의도가 조금은 실생활적인 문제들을 출제하자 그래서 자료구조론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에 관련된 과목을 제거한 걸로 봤을 때 과거의 학문적 의미의 고리타분한 진법이라든지 어떠한 보수라든지 또는 논리외로라든지 이러한 파트보다는 조금은 실생활과 연결성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파트를 조금 줄이고 그쪽 방향으로 갔는데 예상보다 문제는 또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낮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컴퓨터 일반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열쇠 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는 맞추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에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10문제를 맞춰야 하시겠지만 고수분들 10문제 이상 맞추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맞추어야 할 문제를 맞추셨다면 한 7문제 7문제 정도 13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 한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그 6문제 중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정보보호론과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두 문제는 완전히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고 왜 그것을 컴퓨터 일반에서 출제했는지 짜증이 날 정도로 사실 시험 끝나고 카페에서 분위기를 봤는데 컴퓨터 일반이 엄청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직원이 시험을 보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길래 시험 문제를 보고 1페이지를 보는 순간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어려워? 했어요 2페이지를 보는 순간 조금 어렵네 3페이지를 보는 순간 뭐야 이 자식들 이거 또 이런 문제를 내놨냐 짜증난다 정신 나은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알고 계시다시피 가형 기준으로 10번 문제와 13번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정보보호론에서도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욕먹을만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 두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만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다 아 아는 것 같았는데 아 블록체인 블록체인 유수쌤 이번에 엄청 강조했는데 블록체인 나왔는데 막상 이게 오른 것을 고르는 개수를 고르는 문제이다 보니 또 이게 또 다 전체를 알 수는 없으니까 어려웠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커트라인은 상당히 올라가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컴퓨터 일반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과락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시겠지만 고수분들 고득점자는 또 상당하겠다 라고 하는게 저의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에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컴퓨터 일반을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떤 문제를 맞추셨어야 했는지 요러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아직 공식적인 가다반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풀어낸 저의 가다반일 뿐입니다 정답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사람인데 실수하고 틀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또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답으로 틀렸다면은 왜 그게 틀린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수는 찌그러지도록 할게요 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좀 찌그러집니다 위에 줄이 좀 가있네요 줄을 없앨게요 그냥 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총평 난이도 컴퓨터 일반 난이도는 거의 최상급의 난이도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과락자들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위에 줄이 안 없어지나 자 그냥 가도 큰 문제는 안되겠죠 자 총평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엑셀 문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if문이 나왔죠 자 if문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엑셀에서 if문이 나왔던 적이 없는데 자 처음으로 if문이 나왔어요 자 위에 마스크가 저 위에 마스크 저거 왜 생겼을까요 안 없어지네요 그냥 해야지 뭐 자 if문이 나왔어요 자 if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콤마 두개로 끊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자 if문에서 첫 번째 조건이 나왔네요 조건에서 oer가 나왔어요 자 oer가 나왔고 만약에 이런 if문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면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if문의 형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f가 나오면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 콤마 하나 나오고 참일 때 출력해야 될 값을 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거짓일 때 출력해야 될 값이 여기 나온다라고 했어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출력하고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얘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따라서 뭐라고 했냐면 b3번 셀이 1%보다 작거나 5원니까 또는 c3번 셀이 50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고 아니면 재작업이야 자 이것을 출력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A를 보니까 어때요 자 A는 1.05니까 1%보다 작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90 보니까 500보다 크거나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짓이 돼버리니까 재작업이 출력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는 재작업이 나와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1.10%입니다 1%보다 작진 않아요 그렇지만 510이니까 50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요 자 조건을 만족하니까 두 번째는 합격이 출력돼야 되겠네요 자 c는 0.90이니까 1%보다 작죠 벌써 이것도 만족하고 이쪽도 만족하고 자 5원대 양쪽을 다 만족하니까 당연히 참입니다 자 참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합격을 출력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이고 맞추어 내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엑셀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게리직에서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될 수 있다고 해서 if문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들도 풀었고요 그래서 if문은 간단하게 콤마 두 개로 끊어서 첫 번째까지 끊어서 조건이고 두 번째까지 여기가 참 참일 때 출력값 그리고 거짓일 때 출력값이다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고 자 이런 if문의 or라고 하는 or라고 하는 관계 연산자가 같이 등장을 했네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걸 해석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정답이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무조건 맞추어 냈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문제 아마 고수분들 맞추셨을 겁니다 2번 틀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은 2번 틀리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옛날 뭐 유상통 수강생 아닌 분들은 그냥 그냥 흘려 들으세요 옛날에 어떤 유술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치미 먹다가 목에 걸려서 경기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경기가 일어나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원효대사가 나타나시더니 오비맥주를 마시거라 라고 했다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수가 경기를 일으켰어요 유수가 경기를 일으켰잖아요 오비맥주를 마시거라 자 오류검사 비교해칙검사 자 그래서 요것이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다 기억 리을 3번 정답이 되겠고 아마도 우리 유상통 수강생 분들은 2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2번 문제를 틀리셨다면 강의 안 들으신 거죠 강의 시간에 계속 조셨거나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 동치분할검사 동치미 그 다음에 경기 경계값 분석 그 다음에 오류검사 비교검사 오비맥주 원인효과분석 원효대사 자 그러한 전설을 가지고 쉽게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컴퓨터 일반에서 가장 자신있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2번 문제였을 거고 시험장에서 혼자 낄낄거리면서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3번 문제는 절대 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질 ACID ACID 성질이라고 했어요 자 A 지속성 자 이 지속성을 주의하시라 했죠 영속성이라고도 하고요 뭐 지속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성 같은 경우도 고립성이라고도 나오고 격리성이라고도 나오고 독립성이라고도 나오니까 요거 조심하시라 영문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트랜잭션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결과는 영속적이다 기억나시죠 유수가 아이유에게 아 이런건 공개적이니까 하면 안되겠다 중후한 강의로 해야지 자 따라서 어 1번 설명 정확합니다 자 일단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자성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ll or nothing의 성질이다 자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공하면은 all이고 아니면 아예 성공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all or nothing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명령어가 commi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 실행만으로도 트랜잭션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일부 실행이 될 수 없어요 all 완전히 실행되거나 트랜잭션은 아니면 완전히 실행되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ll or nothing 원칙에 의해서 3번 원자성이 정답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 전부 맞추어 내셨어야 합니다 자 4번 문제도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제가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셨다면 물론 어 나는 못 맞췄는데 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기준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전자우편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전자우편 우리 프로토콜 4가지 공부했습니다 SMTP와 POP 그 다음에 IMAP 그 다음 MIM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여러 번 정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는 SMTP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메일 수신 받을 때는 POP가 있고 IMAP이 있다 근데 이제 POP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안 쓰고 모바일에서는 IMAP을 많이 쓴다라 했죠 그죠 제목만 막 가져오면 좋기 때문에 IMAP 형태를 많이 쓰고 멀티미디어 메일을 보낼 때는 이 파일 형식을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 퍼포우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MIME가 있다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전자우편을 보낼 때 사용되는 건데 POP 제가 POP가 뭐라고 했어요 포스트오피스 우체국이라고 했잖아요 우체국에서 우리 집으로 편지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포스트오피스를 생각하시라 우체국에서 우리 집으로 편지 배달해 주는 거니까 이건 수신이다 라고 강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SMTP 프로토콜은 자 틀렸죠 SMTP가 어떻게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이 돼요 지금 말씀드린 SMTP POP IMAP MIME 프로토콜은 모두 응용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아닙니까 따라서 절대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죠 기역 니은 틀렸고 두 개 고르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디귿 리을 안 봐도 정답은 4번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디귿번 보면 전자우편을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 오케이 자 전자우편은 웹기반 전자우편과 자 POP3를 사용하는 전자우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아울룩 메일 익스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 MS에서 나온 메일 프로그램도 있고 원래는 인터넷에서 메일을 따로 서비스하는 건데 이걸 웹으로 서비스를 해버리면서 이전 개리직 문제에서 개떡같은 이메일 프로토콜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POP3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메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메일 서비스만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웹을 이용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인데 시험장에서라면 기역 니은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간 아끼기 위해서 디귿 리을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4번까지 한 문제도 틀렸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개리직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맞추느냐 시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까 나온 보안과 관련된 두 문제 그걸 누가 잘 맞추느냐 이 경쟁이 아니에요 맞추어야 할 문제를 누가 실수하지 않고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학습하시면서 완벽하게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시험장에서도 포기할 문제 포기하고 맞추어야 할 문제를 실수하지 말고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릴 문제가 없어요 제대로 학습하셨다면 아마 고수분들 4번까지 다 맞추셨을 겁니다 자 5번 문제도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이거 이 예시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보고 있어요 쓸데없이 내준 거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 전에도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죠 익지스트 익지스트는 앞에 뭐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익지스트는 앞에 속성명이 안 나온다 익지스트 낫 익지스트는 앞에 속성명이 안 나오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대로 설명드리면 외얼절이 나오고 가로치기 나온 다음에 여기 부속지리문이 나오면 여기에 속성명이 나오지 않으면 더블 것도 없이 무조건 익지스트나 낫 익지스트를 찾아야 된다 포함된 거면 익지스트 제외하는 거면 낫 익지스트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3번 4번 바로 제껴야죠 왜냐하면 3번 4번은 낫 익지스트가 둘 다 나왔는데 S&O라고 하는 속성명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스튜던트 넘버라고 하는 속성명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익지스트나 낫 익지스트는 이게 나올 수 없다 기억나시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로치기 익지스트 나올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를 2번 정답을 찍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2번이 됩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셀렉트 스튜던트 넘버 왜냐하면 외얼절에서 스튜던트 넘버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부속지리문의 결과값하고 외얼절에서의 그 속성하고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값하고 그 SNO값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왜 CNO가 들어가야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온다는 건 그룹바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 따라서 C413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번 학번 SNO를 찾아야 그 SNO값에 해당하는 걸 연결해서 그 학생 이름을 찾을 거 아닙니까 정답은 1번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도 보는 순간 어이 뭐야 막 문제 되게 길고 거의 반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길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수업 제대로 들으신 분이었다면 일단 3번 4번 익지스탑에 속성명 올 수 없다라고 유수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강조했어요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3번 4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얼절에 봤더니 SNO가 나왔는데 여기서 셀렉터에서 CNO값을 가지고 와서 SNO랑 비교해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 인 롤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가져와야 될 건 학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학번을 찾아와서 그 학번을 가지고 누구랑 연결합니까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연결하는 거죠 자 스튜던트 테이블의 기본키에 해당하는 SNO값과 연결해서 결과값을 출력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아 스튜던트 데임 학생의 이름값을 출력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속 지리문을 포함한 SQL 문장이었어요 자 따라서 일단 익지스트를 딱 생각하셨던 분들은 3, 4번 제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부속 지리문과 연결되는 속성명을 봤을 때 SNO를 셀렉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정답 1번을 찾아내셨어야 합니다 자 5번까지 다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짜증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실을 보셔야 돼요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안 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6번 문제를 틀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번 문제 얼마나 정리했는데 자 1번 폭포수 모형은 각 단계를 완전히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활용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 뼈대가 되는 게 바로 폭포수 모형이라 그랬어요 정답 1번 기억 정확하죠 프로토타임 모형은 실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일부를 개발해서 일부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와 대화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프로토타임 모형이죠 자 나선형 모형은 폭포수와 프로토타임의 장점을 플러스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나선형 모형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제가 강조드렸어요 위험 분석이 들어가 있다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처음으로 위험 분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확한 설명이죠 에자일 기법 자 에자일 기법은 도구, 프로세스 이런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소통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점진적 개발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모두 옳은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문장을 비꼬지도 않았고 사실 요번 컴퓨터 일반 문제는 보안과 관련된 두 문제만 그렇게 출제만 안 했어도 문제 출제는 상당히 그래도 교묘하게 잘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냥 쉽게 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킬러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근데 보안과 관련된 두 문제가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생뚱맞은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좀 욕먹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문제는 물론 함정도 있고 좀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 있지만 문제 출제를 아주 더티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거 보면 2019년도 문제는 문장 자체가 더티했죠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했던 거고 그러나 이런 건 깔끔하잖아요 이거 뭐 딴지 걸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네 가지 모두 옳은 설명이라고 하는 거 벌써 여섯 문제를 확보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7번 문제가 요게 이제 조금 우리 아마 수강생 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시스템별로 좀 상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정의를 좀 다르게 해요 많은 시스템들이 이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좀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나오는데 이 순서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좀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원이 최상인터럽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꺼지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갑자기 꺼지면 방법이 없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보다는 우선이다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언급을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문제까지 무조건 맞추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상 니은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계착오입니다 기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큰 거예요 따라서 전원이상과 기계착오 그리고 외부신호까지 외부 인터럽트죠 자 이제 여기 입출력까지 따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원이상 기계착오 그 다음에 외부신호 입출력 인터럽트 그 다음 잘못된 명령 사용 그 다음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예요 그 다음 마지막 슈퍼바이저 호출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 문제는 어려웠을 것이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사실 이거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컴퓨터 일반에서는 이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컴퓨터 일반에서는 좀 애매한 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물론 전체적인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요게 맞아요 근데 시스템별로 요 세부적인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문적 정의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건 안 나온다라고 강의 설명드렸는데 요게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이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8번을 틀렸다고요 아휴 이걸 말도 안 돼요 아니 3번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이런 거 언제 가르쳐줬어요 요수쌤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제가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강조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가 내놓는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나 또는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하다못해 블록체인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BAAS도 있고 요즘엔 펑션 펑션을 제공해주는 펑션 애저 서비스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는다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1번에서 아니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구성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어 이건 맞았는데 인프라와 플랫폼 플랫폼 상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해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어? 무슨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서비스 이거는 이거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지 개발자하고 관련 있는 건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 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프로그램 빌려 쓰는 거라고 제가 포토샵 웹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구글 독에 들어가서 구글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프로그램을 이제는 내가 사서 쓸 필요 없이 웹상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웹으로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설치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개발과 관련된 이런 개발자와 관련 있는 거는 바로 플랫폼 애저 서비스다 하드웨어와 관련 있는 게 바로 인프라 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다 이런 요점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무슨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사용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 보고 개발 작업하고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용하려면 누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냥 이미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서비스 프로비저닝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모두 준비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은 그냥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능 같은 건 유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료 또는 무료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자 사용자는 인프라와 플랫폼상 플랫폼상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운영체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9번 문제도 당연히 맞췄어야 되죠 이 문제를 틀린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동시에 저장하고 하나의 CPU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CPU 개수는 아무 상관없고 프로그램 여러 개를 무조건 동시에 실행하면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설명드렸죠 당연한 거고 분산처리 시스템이 분산처리 시스템이 하나의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예요 분산처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가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는 게 분산처리 개념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자 9번도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9번까지 여러분들은 다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걸 쭉 보시면 아 그렇네 라는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3번 실시간 또는 대화 처리 시스템 전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번 자 이 문제가 이제 개떡 같은 문제죠 이거를 굳이 이거는 무슨 정보보호론에 출제됐어도 어 욕먹을 문제가 이게 컴퓨터일반 개리지기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못 풀어서 저도 찾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으라고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론 정보보험이 개인정보 어 관리체계라고 하는 요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희 같은 이런 소형 사이트하고는 큰 상관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제공업체 IOC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KT나 LG유플러스나 요런데 요런데하고 보통 매출이 100억이나 연매출 100억이나 150억 이상 정도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택도 없는 그래서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어 이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즘 개인정보 관리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뭔가 인증해지는 인증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세부정리형까지 이거를 이거를 과연 누가 외워서 이걸 맞출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추라고는 했겠어요 출제자가 욕먹을 각오하고 난이도 조절해야 되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거 막 봐도 모르겠어 제 GPT한테 물어도 걔도 헷갈려해 정보 다 찾아봐도 이것저것 다 헷갈려 그래서 찾고 찾고 찾아서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왔어요 정답은 1번인데 왜 정답이 1번이냐면 얼마나 짜증나게 출제했냐면 몰라요 이거 진짜 정답 출제 발표됐을 때는 뭐 다른 걸로 정답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이제 이의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번이 왜 틀렸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키사라고 해요 KISA 제도 및 이 바로 정보보험 및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인증하는 기관이 바로 키사라고 하는 한국인터넷정보지능원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보세요 제도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인증심사원 양성 금융분야를 포함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금융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세요 자 이 자료가 뭐냐면 제가 지금 캡처해온 자료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ISMSP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무려 6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예요 이런 자료예요 이 자료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전부 캡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증기관이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고 금융보안원이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도운영 및 인증품질관리하죠 신규특수분야 인증심사 이건 아까 없었고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서 발급하고 근데 금융분야나 이것은 금융보안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거는 금융보안원 근데 아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자 인증제도 제도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인증심사원 양성 근데 여기에 금융분야까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맞아요 인증품질관리라든지 뭐 인증심사원 양성이라든지 분명히 인증품질관리 그 다음에 뭐 심사원 양성 있잖아요 두 가지 분명히 나와있는데 금융분야 관련된 거는 금융보안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모두 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1번이 틀렸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에요 제 예측이에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자 이 금융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인증심사를 여기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어쨌든 1번이 그래서 틀렸다고 본 거고 자 2번 보호대책 요구사항 2번은 정확히 맞아요 보세요 인적보안 외부자보안 물리보안 접근통제 암호화적용 사고예방 및 대응 이게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무려 60가지가 넘어요 자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총 64개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있어요 응? 인적보안 있죠? 물리보안 있죠? 접근통제 있죠? 암호화적용 있죠? 빠진 거 있나? 암호화적용 사고예방 및 대응 사고 사고예방 및 대응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64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알고 있느냐를 출제한다는 게 그 다음 자 4번 보기인데 3번에서 흐름도 작성한다는데 3번을 정답으로 출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1번 아니면 3번인데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저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는 4번 4번 지문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따로 있었고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고시로 통합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어쩌고저쩌고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인증제도와 이 인증제도를 통합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18년도 1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지금 문제는 문제는 지금 아마 정답이 막 오락가락 할 텐데 3번을 정답으로 출제했느냐 1번으로 정답으로 출제했느냐 모르겠는데 3번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ISMSP는 분명히 정보보완에 대한 흐름체계를 인증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인증받으려고 하는 기간이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흐름도나 흐름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 부분 명확하게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아마 3번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후에서 이 금융 분야까지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까 자료 보여드린 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수행하고 금융보완원에서 금융분야와 관련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도운영 인증품질관리 인증심사원 양성 여기까지 맞는데 금융분야를 포함해서 인증심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썼어요 4번 정보보험이 개인정보관리체계는 치매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또 자료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10번 문제 정답이 발표는 뭘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1번을 정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출제자도 알아요 여러분 보고 이걸 맞추라고 출제했다면 정신 나간 출제자죠 그럴 리가 없죠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출제를 한 건데 물론 좋아요 근데 제발 좀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어렵게 출제하더라도 좀 출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너무 범위를 넓혀나가면 나중에 공부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이 세세한 사항까지를 다 암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걸로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에 맞추시라고 저는 강요드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문제 하나라도 더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맞추어야 합니다 라고 했던 문제를 누가 실수하지 않고 많이 맞춰내느냐의 경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가볍게 틀려줘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아 11번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그쵸 이번에 인공지능 그리고 비트코인 쪽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포브워크와 포스 서비스와 프로포브워크 P.O.W. 포우 서비스 자 요게 이제 관련된 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집중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채굴 과정이나 이런 것들께 자세히 설명드렸고 일단 이 문제에서 니은 디귿번이 옳다라고 하는 거는 제 강의 잘 들으셨다면 니은 디귿이 정확히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동차 제네시스 갖고 싶다 그러면서 자 맨 첫 번째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따라서 첫 번째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프로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요거는 작업 증명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얘는 계산 능력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컴퓨터 한 대로 안 된다 수백 대 수천 대 컴퓨터를 가지고 GPS 막 수천 대 연결해서 돌리면서 계산을 해야만 채굴 작업이 가능하다 채굴 작업이 뭐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께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지분 방식으로 넘어갔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정확히 맞아요 근데 아 요수가 이거 문제 보고서 아 짜증난 게 이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 아 진짜 머리 쳤어 이 반감기 5년 아 이거 왜 설명을 내가 안 드렸지 4년 반감기로 비트코인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약 2500만 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금이 한정된 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 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캐명 캘수록 점점 없어지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그때 이 반감기 이거 얘기를 안 했을까 제가 4년에 한 번이고 올림픽으로 생각하라 이 얘기까지도 항상 강의 레파토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아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 너무 아까워요 아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음 반감기는 4년이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틀렸어요 하드포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포크로 찍는다는 얘기인데 요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나의 블록체인을 기존 블록체인을 가지고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드포크 한다고 그래요 이게 예를 좀 뭐냐면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기존에는 POW 방식으로 채굴을 하다가 이제는 POS로 이더리움 2.0 들어가면서 넘어간다 했잖아요 새로운 이더리움으로 채굴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예를 들어서 그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과정을 하드포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과 리을이 틀렸고 두 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개가 옳은 설명인데 아 이거는 너무 좀 아까워요 그러나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두 개만 알겠다라고 해서 두 개 찍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렇게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그죠 아 이거까지 다 적중을 했으면 완벽하게 적중되면서 참 좋았을 텐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다고 해서 거의 한 시간 넘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빠진 이야기가 두 개가 출제가 됐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더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틀린 거고요 니은과 디귿 강의에서는 니은 디귿만 언급을 해드렸어요 기업과 리을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12번 플래시 메모리 이것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일단 1번 정답을 하신 분들은 없겠죠 플래시 메모리가 자기 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옳은 설명이고 메모리 어드레싱이 아닌 섹터 어드레싱을 한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일단 넘어가요 자 메모리 셀을 낸드 플래시는 수평으로 노어 플래시는 수직으로 배열한다 자 메모리 칩의 정보를 유지하는데 전력이 필요 없는 비이발성 메모리다 1번과 4번을 정답으로 하면 안 돼요 1번과 4번은 분명히 명확하죠 1번 4번 명확한 설명이에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비이발성 메모리 라고 하는 거 기존의 기출문제도 있었고 계속 설명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전기 공급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어도 내용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데 2번이냐 3번이냐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에라 모르겠다 긴 거 정답하고 3번 찍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3번입니다 메모리 어드레싱이 아닌 섹터 어드레싱을 한다 섹터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블럭 단위 저장을 말하는 거예요 블럭 단위 저장 그러니까 우리 플래시 메모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가 보통 읽고 쓰기를 할 때 페이지 단위인데 블럭 단위가 뭐냐면 삭제를 할 때 블럭 단위로 삭제를 한다고 했죠 그죠? 삭제를 할 때 블럭 단위 삭제를 한다 근데 원래 이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가 컴퓨터에서의 단위는 뭐냐면 보조기역 장치에서 데이터가 입출력되는 단위가 블럭이에요 보조기역 장치에서 보통 메모리로 이동을 하고 또 메모리로 이동을 할 때 이때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역 장치에서 주기역 장치로 입력되는 단위가 하나의 블럭이거든요 이 블럭이 이제 과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구조에서는 어떤 그 섹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했다고요 그 구조를 블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단위 주소가 아니라 이 섹터 단위 단위 블럭 단위의 어드레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 아 요거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일단 1번 4번을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2번 3번이 헷갈렸는데 3번 내용이 아쉬워요 이걸 굳이 수평수직으로 출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직렬병렬로 출제를 했어야지 우리가 강의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거 우리 제가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니 자 우리 강의 ppt 화면 강의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요게 노어용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하나의 그 이렇게 라인 단위로 그래서 얘가 병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마치 주기역 장치처럼 이렇게 하나씩 주소를 할당해가지고 바로바로 주소를 가지고 마치 주기역 장치 램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를 요게 병렬구조인데 이걸 수평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구조 아 짜증난다 진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직렬구조잖아요 너 왜 노어만 갖고 왔니 어? 랜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랜드 플래시랑 갖고 왔네 랜드 플래시 메모리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렇게 저장되는 직렬구조라고 했던가 아마 ppt 가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일렬로 쭉 연결돼서 그림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쭉 표현해보면 일렬로 쭉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직구조 랜드 랜드는 수직구조 노어가 아니라 랜드 그래서 랜드는 수직구조 이걸 우린 직렬구조라고 배웠거든요 아 이거를 직렬 병렬로 우리 공부했던 건데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직렬구조를 갖는 겁니다 노어 플래시 메모리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병렬구조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굳이 이거를 수직수평으로 출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문제가 아 짜증납니다 그래서 수평수직 아 아깝다 직렬 병렬 수평수직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분명히 내부구조 설명드리면서 노어 플래시와 랜드 플래시 메모리 구조 이거 ppt로 두 가지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때 이걸 제가 수직수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렬 병렬로 정의를 하지 이걸 굳이 수직수평이라고 이야기 잘 안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거에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병렬 직렬 노어는 병렬 그 다음에 랜드는 직렬 구조 그래서 왜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중간에 접근할 때 익기 속도가 느린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버렸네요 따라서 이 플래시 메모리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좀 잘 찍으신 분들이 좀 맞추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1번 4번은 제꼈어야 돼요 2번이냐 3번이냐로 시험장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좀 잘 찍어서 3번을 맞추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자 발음이 안 되네 침입 탐지 시스템 그래서 IDS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텍션을 이용해서 I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보보호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침입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잘 아실 필요 없고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몇 번이니? 4번이에요 4번이 틀렸는데 왜 4번이 틀렸냐면 이상탐지가 아니라 오용탐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용탐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런 해킹 패턴이 있어 그럼 그 해킹 패턴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킹 패턴과 유사한 뭔가 형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탐지하는 게 바로 오용탐지라고 하는 거고 이상탐지는 뭐냐면 정상적이었는데 정상적인 패턴인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패턴을 보일 때 탐지라는 게 이상탐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확한 아무 이상 없이 평소에 어떤 데이터 흐름이나 이런 것들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뭔가 형태의 입력이 들어온다든지 통신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거를 이상탐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용탐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용탐지는 미리 발견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 기법에 대한 패턴을 입력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의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것을 찾아낼 때 우리는 오용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탐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께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보호론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모를까 그래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13번 문제와 12번 문제 그 다음 11번 문제와 그 다음 10번 문제 이 10 11 12 13 이 4개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4개의 문제가 어려웠고 이 4개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맞춰내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3문제 중에 9문제 정도를 맞추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9문제 이상 한 10문제 11문제 맞추신 분들이 꽤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문제를 다 틀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찍은 게 한두개가 맞았다고 보면 보통 합격권으로 들어가시는 고수분들이 8개에서 10개까지 11개까지 보통 8개에서 11개까지 정도의 커밀 득점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문제는 교묘하게 잘 출제를 했다 교묘하게 출제를 했고 두 문제는 의도적으로 틀리라고 출제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맞출 이유가 없어요 찍어서 맞으면 좋은 거고 그러나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물론 플래시 메모리 문제라든지 블록체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지요 그러나 조금 잘 찍었으면 맞췄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될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한 8문제 정도 맞춘다고 보고 찍은 걸 한 2문제 정도 맞춘다고 보면 한 10개 정도는 맞추는 분들이 꽤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8개에서 10개 또는 11개까지 커밀이 이 정도 될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당락은 커밀 그리고 영어로 당락이 갈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예보 쪽에서 크게 변별력이 안 나올 겁니다 보통 반응을 보면 알아요 제가 알 수 없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정도 반응이면 우예보 어느 정도 대부분 90점 이상 고득점을 하실 거라고 봐야 돼요 합격하신 분들이 이전에 우예보 시험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는데도 합격자들 저희가 데이터 통계 내보면 대부분이 85점 이상이에요 우편 예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격자들 우예보는 거의 80점 후반에서 90점 이상 정도 점수가 나올 거다 라고 봤을 때는 그쪽에서 변별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커밀 쪽에서 변별력으로 당락 결정이 꽤나 되겠다 그리고 동점자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는게 그냥 현재로서의 저의 예측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제 예측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관련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정답이 이제 발표가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특히 아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 출제자가 뭘로 정답을 출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어쨌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는 정답을 이걸로 찾았다라고 하는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이상 있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입력해주셔야 합격역치 시스템으로 돌려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10번하고 13번 문제 이런건 나와요 킬러 문제 나옵니다 어차피 출제자들은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 게리직 시험이 분명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떨궈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런거 어려운거 나왔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제가 그래서 봉투모의고사 때도 마치 어? 꽁트하듯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욕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거에요 그런거는 그리고 나중에 찍으면 되는거고 근데 이제 어 11번 12번 아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짜증나게 시험 끝까지 막 여러분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그 문제들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맞추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설명드렸던 것들 그리고 분명히 제대로 학습하셨다면 맞췄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 공무원 시험은 다 마찬가지에요 게리직 시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이번 시험 발판으로 해서 내년 시험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명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착각들을 하시는게 있는데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으로 자꾸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막 고득점 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맞춰야 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게리직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은 맞추어야 할 문제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가 실수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맞추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어 내느냐의 경쟁이에요 10번 13번 이런 문제에 누가 찍어서 더 맞추느냐 이 경쟁이 아닙니다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문제들에서 누가 맞추어야 할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차분하게 잘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습을 하실 때 그러면 잘못 학습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보보호론 또 공부해야 됩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한 10년 공부해야 돼요 10년 공부해도 다 못 맞춰요 컴퓨터 일반이란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맞추어야 할 내용 안에서 맞추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다 제가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문제 중에서 억지 쓴 문제가 있나요? 제가 강조 안 드렸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맞춰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억지 쓰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아닐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조금 아쉬워요 굳이 인터롭트 문제라든지 또는 블록체인 문제는 좋아요 블록체인 문제는 좋은데 인터롭트 문제하고 또 랜드 플래시 메모리 그 문제를 굳이 그렇게 냈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출제자는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구나 라는 면은 보입니다 분명한 건 더티한 문제 출제는 아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를 못했다라고 욕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분명히 욕 나왔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그래서 중위권 분들이 좀 아쉽겠지만 상위권 분들은 그래도 꽤나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컴퓨터 일반 합격 예측은 일단 8개에서 11개 정도 그 사이 정도 맞으면 합격 가능건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예측이고 이 정답이 이따가 발표되는 실제 가다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 뒤에 발표가 될 텐데 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것들도 지체가 자료 또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예측 시스템에 점수를 꼭 여러분들 꼭 입력을 해 주십사 우리 유상통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 개인정보 받는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입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합격 예측 점수가 나와야 준비하실 분들 빨리 또 면접 예측해서 준비하시고 또 마음 또 접으실 분들은 빨리 또 마음 접고 또 새로운 뭔가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입력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개리지 컴퓨터 일반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봉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